한국대표팀의 감독 클린스만을 경질해야 된다는 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의 위약금 규모가 세간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축구 전문 기자 가키우치 가즈는 자신의 sns에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며 아시안컵 4강 진출이 최소 마지노선이어서 클린스만의 자동해임은 안되는 것 같다. 만일 8강에서 탈락했다면 위약금 없이 해임할 수 있었다.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은 2년 반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위약금도 꽤 높은 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가키우치 기자는 아시안컵 내내 팀의 전술 등 모든 것을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다고 한국축구대표팀의 훈련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경우 축구협회가 물어줘야 할 위약금이 70억원 안팎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자진사태가 아닌 해임일 경우 자녀 임기 연봉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클린스만의 경질 위약금 문제가 화제가 되면서 세계의 감독들 중 경질 후 많은 위약금을 받은 감독들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최근 as 로마에서 경질된 주재 무리뉴 감독의 위약금 규모가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다. 로마에서 해임된 무리뉴는 이번이 자신의 감독 생활 중 총 6번의 경질 경험을 하게 됐는데 첼시에서 2번 레알 마드리드, 메뉴, 토트넘, 2번 로마까지 그가 받는 총 위약금의 규모는 8,090만 파운드, 하나 약 1,367억원의 엄청난 규모다. 영국의 매체더서는 지난 2022년 전세계 감독들의 위약금 규모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한 개의 클럽에서 경질된 후 최고의 위약금을 받는 감독은 무리뉴가 아니었고 과거 첼시의 지휘봉을 잡았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으로 2018년 선수와의 불화, 성적 부진 등으로 경질된 후 그가 받는 위약금의 규모는 2,620만 파운드, 하나 약 439억원이었다. 다음은 영국 매체더 선의 발표했던 감독들의 위약금 탑10이다. 10위, 2012년 첼시 로베르토 띠 마테오, 하나 약 180억원. 9위, 2012년 첼시,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하나 약 201억원. 8위, 2019년 토트넘, 마오리시오 포체티노, 하나 약 210억원. 7위, 2015년 러시아 대표팀, 파비오 카펠로, 하나 약 225억원. 6위, 2009년 첼시, 루이스 스콜라리, 하나 약 228억원. 5위, 2021년 토트넘,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하나 약 235억원. 4위, 2016년 파리 생제르맹, 로랑블랑, 하나 약 285억원. 3위, 2007년 첼시, 주제무리뉴, 하나 약 302억원. 2위, 2018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제무리뉴, 하나 약 329억원. 1위, 2018년 첼시, 안토니오 콘테, 하나 약 439억원. 1위, 2018년 첼시, 안토니오 콘테, 하나 약 245억원.